다른 뜻에 대해서는 세리에 A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세리에 A는 이탈리아의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이며, 스폰서십으로 세리에 A팀 이공식 명칭이다. 레가 나치오날레 프로페시오니스티 세리에 A에서 주관한다. FIGC 공인하의 1898년 대회가 첫 해외로 인정되었으며, 현재의 전국 단일조로 구성된 리그 방식은 1929년부터 시행했다. 가장 많이 우승한 구단은 36번을 우승한 유벤투스이며, 인테르는 리그 구성이 단일조로 개편된 이래로 강등의 역사가 없는 모든 시즌에 참가한 구단이다. 세리에 A는 2020에서 21시즌 종결 후 유럽클럽 대항전 진출권 수를 결정짓는 우회파 개수 순위에서 4위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스페인의 라리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와 독일의 분데스리가 다읍니다. 세리에 A는 현재 IFFHS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세계 리그 순위와 올해의 대륙리그 순위에서 1위에 선정됐으며, 세리에 A가 세계 최고의 리그임을 인정받았다. 1929-30 시즌은 세리에 A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이전까지는 아마추어 리그였으며, 지역 단위의 조로 구성된 리그를 전국 단일조로 통합된 리그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순위와 대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공정한 방법인 리그전으로 순위를 정하게 됐다. 리그의 구단수 구성을 16개 혹은 18개 사이에서 바뀌고 바뀌는 과정들은 있어 왔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규정의 개정은 없었고, 참가 구단수는 20405 시즌부터 20개 구단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승점에 관해서는 승리를 거둘 시 3점이 부여되며, 1994-95 시즌 전까지는 2점이었다. 무승부에는 1점, 패배에는 승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최종 순위 결정 시 동일 승점에 다수 구단이 있는 경우 아래의 순위 결정 기준이 적용된다. 적용 순서대로 상대 전적 승점, 상대 전적 득실차, 종합골 득실차, 종합득점수, 재비순이다. 과거 2005년 이전까지는 플레이오프 경기를 별도로 가지는 게 관행이었다. 38라운드까지 종료된 후 1위 구단은 스쿠데토와 더불어 이탈리아 챔피언 타이틀을 얻게 되며 우회파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받는다. 리그 2에서 4위 구단들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진출 자격을 부여받으며, 리그 5위 구단과 코파 이탈리아 우승 구단은 우회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진출 자격을 받고, 6위 구단은 우회파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받는다. 만약 코파 이탈리아 우승팀이 리그 순위 5위권 이내에 있다면, 5, 6위 구단이 유로파리그로, 7위 구단이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리그 하위 3개 구단은 세리의 비로 강등되며, 세리의 비에서 승격하는 팀들로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1972에서 73시즌 중 스쿠데토와 별이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있는 디노초프 선수 우승 구단은 그 다음 시즌 동안 자신의 유니폼에 스쿠데토를 붙일 수 있는데, 스쿠데토는 이탈리아 3세끼가 그려진 방패 모양의 배지이며, 이는 제노아가 우승한 1924-25시즌부터 시작됐다. 1960-61시즌부터 우승팀은 코파 캄피오니 디탈리아라는 우승 트로피를 수여받았으며, 이는 공식 세리의 A 트로피다. 1958년 운베르토 아닐리의 아이디어로 세리의 A에서 10번이 우승을 거둔 구단에게 특별한 별을 수여하기로 정했다. 황금색의 오각별 모양의 배지는 유니폼에 부착되는데, 보통 구단 로고와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다. 유벤투스가 1957-58시즌으로 10번째 스쿠데토의 엄적을 이루그며 이 황금별을 가져갔는데, 이로써 유벤투스는 세계 최초로 기념 배지를 유니폼에 부착하는 구단이 됐다. 이후로 이탈리아에서는 인테르와 밀란이 10번째 우승을 거두며 황금별을 가져갔다.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축구계에 있어 유일하게 20, 30번이 세리의 A 우승으로 2개 이상의 별을 부착하는 구단이다. 현재 세리의 A에서 황금별을 받은 구단. 1898년 5월 8일 하루 동안 토리노에서 열린 최초의 이탈리아 일부 리그 경기. 1898년에 시작된 세리의 A는 초창기 약 20년 동안은 아마추어 구단뜰로 이루어져 있었고 대중의 관심이 낮았으며, 이 기간 동안 첫 번째 이탈리아 챔피언이 된 제노아와 프로베르철리가 대부분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탈리아 축구연맹은 리그 원년인 1898년에 조직되어 리그를 주최 및 주관했다. 1921년 축구리그 개혁을 주장한 비토리오 포초가 새로운 리그를 만들자는 포초계획을 세웠고, 포초계획 측과 FIGC 간의 협정이 불발되며 이탈리아의 두 개의 리그가 공존하는 상황이 생겼다. 신생리그의 1921-22 시즌은 이탈리아 축구동맹이 주관하여 세리의 A 역사상 유일하게 FIGC가 주관하지 않은 시즌이 됐다. 이듬해 콜롬보 타협을 통해 FIGC가 포초계획을 수용하며 재결합에 성공을 한다. 1920년대 말까지 이탈리아 축구리그는 리그전으로 진행되는 여러 개의 지역단위 조와 각 조의 승자들이 참가하는 토너먼트의 구성이었다. 하지만 1929-30 시즌부터 세리의 A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지역단위 조의 구성을 폐지하고 통합된 단일 리그전의 구성으로 개편을 하여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1930년대의 시작은 이탈리아 축구 역사에서도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크나큰 분기점이 됐다. 최다 우승팀 유벤투스, 국제대회 트로피 수집가 밀란, 강등의 역사가 없는 인테르 구단을 부르는 소위 트레그란디, 위세시대가 열렸다. 수많은 팬들이 생겨났고 미디어에 주목을 받으며 사이클링을 대신하여 명실공이 축구를 이탈리아 국민 스포츠로 만들었다. 전강기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에 한해서 밀라노 토리노라는 이탈리아 축구의 패권은 볼로냐와 또 다른 토리노 구단인 토리노에 의해 심심치 않게 무너졌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볼로냐, 토리노와 더불어 피오렌티나, 라치오, 로마, 나폴리가 간헐적으로 스쿠데토를 들어올리긴 했으나 연패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다. 로마는 1941-42 시즌에 최초로 북부지방에 쏠려있던 헤게모니를 무너뜨리고 우승을 거둔 최초의 중남부 구단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보다 더 드문 위협을 남긴 구단으로는 카살레, 노베세가 20세기 전반에, 후반에는 칼리아리, 베로나, 산푸도리아가 있다. 유벤투스는 1905 시즌부터 지금까지 34회 최다 우승팀이다. 잉글랜드에서 열린 1966년 피파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조별례선 탈락 후 레가 나치오날레 프로페시오니스틴은 해외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1981-82 시즌에 이르러 이탈리아 축구의 순위가 역대 최하인 12위까지 떨어지고 벨기에, 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제2등 급리그로 분류되는 수모를 겪는다.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우위의 금지법은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한다. 역설적이게도 세리에 에이는 하이테크한 훈련 시스템과 외국인 선수 시장 재개방으로 질적으로 향상되어 1980, 90년대의 명성에서나 업적에서도 최고를 찍게 된다. 당시 세리에 에이팀은 유럽클럽 대항전에 꾸준히 좋은 성적들을 남겼다. 특히 1989-90 시즌에는 이탈리아 축구팀이 세계의 주요 우회파 클럽 대항전을 모두 석권하는 역사적인 대업을 이룬 때였다. 당시 이탈리아 리그는 수년 동안 우회파 개수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0년대 후반 세리에 에이는 여전히 유럽 주요 리그로 남아있지만 안개 속에 있는 상태다. 이는 배팅, 팬 및 관중의 감소, 구단의 불안정한 재정상태, 기술적 부분의 저하 등이 이유로 꼽힌다. 현 리그 체제에 총 20개 구단이 참가하고 있는데 17개 구단은 2019-20 시즌에 참가한 구단이며 3개 구단은 세리에 비해서 승격되었다. 승격 구단들 중 둘은 바로 승격된 구단이며 나머지 한 구단은 세리에 비플레이오프를 통해 합류했다. 1929-30 시즌부터 2020-21 시즌까지 총 89회의 세리에 에이 리그전 형식의 시즌 중 68개의 구단이 세리에 에이에 참가했다. 굵은 글씨의 팀들은 현재 세리에 에이에 속한 팀들이다. 이하는 1898년부터 지금까지 이탈리아 최상위 프로리그 우승팀이며 총 16개 구단이 우승을 했으며 1929-30 시즌부터 리그전으로 바뀐 이래로 이탈리아 챔피언 타이틀은 단 12개 구단이 가져갔다. 아래의 막대 그래프는 1962-63 시즌부터 2018-19 시즌까지 평균 경기장 관중 수위 추위이다. 리그전이 시행된 1929-30 시즌부터 현재까지의 통계이며 디비시오네 나치오날레 1944와 디비시오네 나치오날레 1945-1946는 제외된다. 2021년 1월 31일 기준 주석 a b c d e f g h i 순위 결정전 경기는 제외 리그전이 시행된 1929-30 시즌부터 현재까지의 통계이며 디비시오네 나치오날레 1944와 디비시오네 나치오날레 1945-1946는 제외된다. 2019년 4월 4일 기준 주석 a b 순위 결정전 경기는 제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4일 기준 주석 1048. 2019년 5월 5일 기준 주석 DM насciôi mm 인정전 경기를 제외 시청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